다음 보내드릴 곡은 오늘 60대 노부부 이야기라고 하는 노래입니다. 이 노래 원래 김목경씨가 불렀었고 제가 다시 부르기 두 번째 다시 불렀죠. 89년 여름 버스 안에서 이 노래 듣고 울었어요. 다 큰 놈이 사람들 많은 데서 우니까 참느라고 창피해서 막 이러면서 억지로 참뜬 생각납니다. 오늘 60대 노부부 이야기 보내드릴게요. 곱고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워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간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피우는데 큰 딸아이 결혼식만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며 흰머리가 늘어가며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어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피우는데 다시 묻을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하고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의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hey 내 이름은 흘러 car 날씨 감사합니다.